2021년 우리나라 출생의 가운데 3%인 8천여 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낳았습니다.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어서 실제 청소년 산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심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생활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EBS는 청소년 부모의 자립 안전망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. 첫 순서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살펴봅니다. 진태희 기자입니다. 23살 정아 씨는 지난해 4살 난 아이와 함께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. 시간을 쪼개 청소일을 했지만 번도는 모두 숙박비로 나갔습니다. 청소년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한국미용모지원 네트워크가 청소년 부모 315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12%는 집이 없어서 모텔이나 찜질방에 머물렀습니다. 또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. 청소년 부모 10명 가운데 4명꼴로 빚이 있었는데 주거비와 생계비란 이유가 많았습니다.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집입니다. 등록된 주소지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각종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어린이집도 등록이 가능합니다.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이 있지만 청소년 부모에겐 문턱이 높습니다.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5%, 최대 67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필요한 자원을 즉시 적게, 적정하게 연결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홀로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. 방법, 순서,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. EBS가 민영배 의원실에 요청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결혼한 10대 청소년이 전세임대주택을 받은 비율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0.06%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매입임대주택을 받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단 10건뿐입니다. 절차상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접수 자체가 먹통인 경우도 있습니다. 청소년 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주거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활고에 내몰린 청소년 부모들은 길거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EBS 뉴스 진태혜입니다.